일단 어떤 게임인지는 봤어요 자, 겜블 겜블 레츠고 2억 4천이네? 2억 5천이네? 2억 5천이네? 2억 5천이네? 홀만한거 같은데? 자, 자, 자! 이거! 장갑이 이게 몇개야? 갑시다 야! 진짜 한 번은 붙어줘야 되는거 아니야? 겜블 안들어가면 30만원붙고 떨어져라 약간 요런 들어가라 진짜 이번엔 들어가야된다 X같은 게임이네? 뭐야 아주 그냥 X같은 게임이네? 3백 넣고 39만원 챙겨주고 겜블 실패했는데? 여섯번째? 여섯번째면은 이제 들어가야되지않나? 이야! 붙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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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거든요? 일단은 붙었어? 일단은 붙었는데 한 번 더는 시배만 같은데? 자, 일단은 4개 봤으니까 4개도 일단 드로는 가볼게요 그게 드로는 가볼게요 들어가고나서 다음에 또 5개를 도전해야지 4개면은 진짜 15개 잘 자 면도기 잘 붙어야되요 면도칼 아니 면도칼이 왜 면도칼이 이게 아 이게 와일드를 갈라줘야되는데 면도칼 장난을 하네 아니 X가 빈곤에만 면도칼이 중랑에 나오네 야 야 이러면 안되는거지 야 진짜 야 300만원이 아니고 900은 줘야되 얼마나 힘들게 뚫고 올라오는데 야 그러는거 아니야 시발 새끼들 이거 아아 맥스 확률 0.8%면은 해볼만한거 아니냐고 선민이도 머리가 덜 깨졌구나 아직 거의 봉합수술을 좀 해야될거같아 4배당 이거 하나 내배될거 60.. 68만 8천원 아아 야 이거 와일드 갈리는데 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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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백! 4개부터 확실한 대우는 해주는거 같은데 야 추가 스팅까지 추가 스팅까지 몰라요 천만원만 주라 오우 천만원만 주라 파라지 않을게 야 근데 면도기가 안나온다 오우! 면도칼 면도칼! 야.. 면도 있어 굿 굿! 짜! 야! 야! 존나 크다 이거 야 이거 존나 커요 이거 쭉쭉 올라갑니다 천만원 돌파 오우! 내가 계속 올라가는데 오우! 울바야 이거 1억 8천! 욕씨! 갓리미시티 시바꼬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워우! 워우! 5.5백을 주는데? 야! 맥스야? 맥스를! 게임이 오자마자 그냥 바로 맥스를 쳐 맞아버리는 쿵망사 클라스 와우! 요! 20밤배! 북바 북바